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거죠 언약의 특징이 사람과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은 약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간다고 했을 때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언약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도 알지 못했던 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국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 이거는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그 말의 언약 속에 있는 것과 그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안 할래요 하고 언약 밖에 있는 것은 천지차이죠 노아에게 너와 너의 가족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래요 그거는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아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것과 그 말씀 밖에 있는 것은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을 때는 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수백만을 이끌고 가는 제 창조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요 아멘이죠? 여러분 11기상 19장에 보면 또 똑같아요 호랩산에서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쫓겨서 거의 절망하고 기진맥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불러서 말씀을 합니다 호랩산으로 불러서 그에게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언약을 얘기해요 그때 이 엘리야가 물론 지쳐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 언약을 받아들였을 때와 언약을 거부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냐 천지차이 일어나요 그때 엘리야가 그 언약을 잡아요 그렇게 절망이고 희망이 없는 상황인데 그 말씀을 잡아요 왜?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잡을 때 제 역사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라는 제자를 만나고요 왕을 바꾸고 칠천 제자를 만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엘리야의 수준대로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 언약의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고 언약 속의 백성이 들어가면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 초대교회도 똑같습니다 많은 핍박이 올 때 제자들이 마가다라빵에 모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마가다라빵에 가면 상당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이 오고 많은 것을 피해를 입어야 할 상황에 이들이 그 언약을 잡은 거예요 자기들의 수준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언약을 잡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말씀 그대로 에르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에 변화가 일어나는 제 창조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 그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내가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특징이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줄 때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이해불가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불가능한 거예요 보세요 노아에게 저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강가에다 만들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산에다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규모가 큰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해불가능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불가능 모세에게 말합니다 80명은 노아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 아니 지금 바로왕한테 쫓기는 입장이에요 나이는 이제 80이 됐어요 자기는 말도 할 수 없고 그렇죠 오랫동안 양들만 하다 보니까 말을 안 쓰니까 말도 잊어버렸다는 거지 그의 모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힘도 없어 이해불가능 그런데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바로를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이해불가능 은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불가능한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아방에게 쫓겨서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요 절망해요 힘들어요 못다겠어요 이제 저의 생명을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말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왕을 바꿀 것이고 아방의 왕을 바꿀 것이고 나가서 칠천 제자가 아방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상하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 제자가 있고 그리고 너를 통해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을 것이다 이해불가능한 은약을 줍니다 초대교의 성도들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에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건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이해불가능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은약으로 던져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237개 나라를 살릴 것이다 이해가능? 이해불가능 어느 쪽이에요? 이해가능 아 이해가능 역시 랩런트는 믿음이 좋아요 어른들은 계산을 하지 이해불가능 가능하겠냐 내가 다섯돌이 있는 교회를 건축 이해가능? 이해불가능? 이해가능 아 이해가능 역시 믿음 그래요 우리 랩런트는 이해가능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불가능이라고 아이고 절대 불가능 이해불가능이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니 사용할 자가 따로 있지 저 같은 자를 어떻게 씁니까 우리는 이런 거 모색한 얘기를 우리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저는 돈도 얻고요 배경도 얻고요 힘도 얻고요 능력도 얻고요 아내도 반대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절대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은 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축복이라니까 그게 말씀이 축복으로 받아들이느냐 그 말씀이 큰 침으로 받아들이냐는 그건 이제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세계보고 말하는 날이 축복으로 들려드립니까? 아니면 부담으로 들려드립니까? 내가 현장에서 제자를 찾는 다락방 응답을 하라 현장 곳곳에 말씀운동 펼쳐라 그게 축복으로 들립니까? 부담으로 들립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로 들리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으로 들려지는 개한 날이 되겠지 여러분 주관합니다 여러분의 대답을 우리 사모엘이 혼자 대표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가지 중대한 은약을 말하고 있어요 중대한 은약 첫째는 뭐냐면 후대라는 겁니다 후대 랩런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랩런트라는 말이 이사의 6장 13절에 나오잖아요 밤나무 상술이 나가 다 베임을 당할지라도 그 구루터기는 살아있을 것인데 거기에 새순이 나서 그 구루터기가 뭐예요? 잘린 거잖아요 그런데 구루터기가 왜 살아있냐면 그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뿌리는 쉽게 말하면 보금이거든요 보금을 가진 우리가 이제 뿌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 보금을 가진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새순 우리의 후대가 살아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약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통해 어떻게 수풀 이룰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은약을 잡고 있으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초라해 보이지만 훗날 우리가 수풀 이룰 것이다 믿으셔야 됩니다 초기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토마스 목사님이 오셔서 대동강변에서 성경책 하나 주고 순교했습니다 그분들의 은약 속에 뭐가 있죠? 이 보금이 이 조선 땅을 바꿀 것이라는 은약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숲을 이룰 것이다 만민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2사 60장 1절 캄캄함이 만민을 덮였지만 이르나 빛을 바라면 뭐라고요? 원방에서 모든 자들이 너를 향하여 너의 빛을 향하여 돌아올 것이라 숲을 이룰 것이다 이게 우리가 잡아야 할 은약입니다 여러분이 보금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그 보금을 잡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가 바뀌는 숲을 이루어지는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약을 우리에게 말하냐면요 유니티예요 연합입니다 무슨 연합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금으로 너희들은 분명히 시대를 바꿀 것인데 이제 내가 나와 함께하자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원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래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그들이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함께가 뭐죠? 인만 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하죠?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나를 기다리는 곳을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진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언약이 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불 가운데 가든지 물 가운데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인만 외에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하는 위대급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합하여 대역사를 이루시는 원리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스 8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염려는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줄게 맡기라는 거야 맡겨버리라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오늘 두려움을 던져내기를 주의로 축하합니다 왜 두려울까요? 왜 염려가 생기죠? 홀로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가장 두려운 겁니다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되고 모든 걸 결정해야 된다고 할 때가 두려운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비로 두지 아니하리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과 인마니엘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 두려움을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야 이거거든요 어떻게 해서요? 창세기 3장이 그잖아요 네가 스스로 신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알아서 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 인생의 주인은 너라는 말이 굉장히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야 되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은행빛은 늘어나는데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나요? 우린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큰 일이 있어요 우리 자녀를 앞으로 큰 무슨 일도 하고 해도 그런데 애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와서 해줍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이죠?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아요? 누가 해주나요? 이웃집 아줌마가 와서 해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해주실래요? 아니잖아요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죠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다른 생활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내 말을 안 믿죠? 안 믿어지죠? 이사여서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그 깊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그 높게 생각하는 것 우리는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요셉에게 그런 험난한 길을 주셨습니까? 요셉이 나라면 우리는 나의 생각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나의 생각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의 생각대로 생각했다면 절대로 노력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기도해 보세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축복일까? 하나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축복일까?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 안 드렸습니까? 진천에서는 너무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 어려웠어요 먹을 게 없어 진짜 할머니 세 분이 있는데 한 분은 눈이 안 보이고 한 분은 다리가 풍이 왔어 그래서 교회 올 때 보면 한 분은 눈이 안 보이니까 이러고서 이러고 이러고 오셔 한 분은 다리를 끌고 오셔 그리고 한 분 할아버지는 오다 안 오다 해 안 온 날이 더 많아 이 분은 우리 교회 성도 세 분이에요 세 분 할머니 두 분에 할아버지 한 분 정말 그런데 그분들이 헌금을 해요 500원, 1,000원 다 많이 나온 날이 5,000원이에요 평균 2,500원이에요 할머니들은 그래도 1,000원씩 했고 할아버지는 500원씩 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뜯겨서 못해 그래서 50%밖에 못해 성탄절날 5,000원이에요 헌천 그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성탄절날 부활주일 날 주수감사절 그게 교회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없더라고 우리는 진짜 뭐 그때 당시 우리 아버님하고 나하고 그때 의절했어요 의절 그 기간에는 내가 아버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바람에 의절해서 아무도 날 돕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냐면 봄에는 그래도 먹을 게 있어요 산에 가면 풀을 뜯어가지고서 이렇게 이름 모르는 풀인데 먹을 수도 있어요 뜯어가지고 삶어가지고 묻혀 먹으면 돼 그리고 뒤뜰에 주로 돈나물이 엄청 많은 그때 돈나물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돈나물 먹으면 경기해 먹기 싫어 돈나물 무지하게 먹었어요 돈나물 진짜 돈나물은 뭐예요? 나중에 알려줄게 목사님이 그걸 먹으면서 그게 집사람에게 영양실 쪽이었거든요 그때 제일 나에게 두려웠던 게 뭐냐면 혼자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만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 생각이 강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로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비가 뭔지 아시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생기면 그가지고 내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은 찾아가서 막 선물하는 거예요 부탁하고 교회가 자리 나면 좀 나 좀 소개해달라고 막 사정하고 그게 목해요 어차피 신방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시골에서 뭐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드디어 크게 먹혀들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어느 교회인데 교인이 한 백몇 명 모이는 교회에 거기 후임 목사님이 은퇴해가지고 자리가 비었대요 나보고 이제 한번 설교하러 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것 제일 자신 있는 것 준비 딱 해가지고 몇 번 연습을 딱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안 보고 할 만큼 준비를 딱 하고 간 거예요 그때는 지금부터 조금 더 잘생겼었어요 배도 안 나오고 그땐 지금부터 성대도 조금 더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집중 초집중을 하고 설교를 했어요 또 설교도 짧게 했어요 길게 하면 안 되니까 평가 완전 따봉이야 옷이라는 거야 다 됐대요 옷이 근데 그때 당시 보니까 승용차도 있지 사택도 있지 우리는 사택이 시골 쥐가 다 구멍 파먹은 마루에서 살았거든요 장롱 추념 밑에다 놓고 비닐로 덮어놓고 그러니까 지금 장롱이 다 틀어지고 막 그럴 텐데 그 집이 대골같이 보이더라고 사택이 대골처럼 사택이 차있지 성도인들은 백 명이 넘지 다 됐구나 하 그날 와가지고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역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별의별 감사의 찬양 그리고 드디어 인사 딱히 수요일 날 떠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이번 주 오실 분 다 정해놓고 그리고 토요일 날 밤에 짐을 싸는 거예요 아니 참 금요일 밤에 토요일 날 떠나고 그리고 주일 날 첫 예배부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흥분을 할게요 안 할게요 그렇지 잠이 안 올 만큼 밤 11시 반쯤에 전화가 뜨리리리는 거였어요 어디서 거기에 장롱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못 받겠어요 이사 그 다음 날 6시만 지나면 아침 새벽 6시 차로 떠나려고 했는데 캔슬 그때요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왜냐 주일 날 다른 분이 오게 돼 있잖아 우리 교회 교인이 세 명이라도 어쨌든 나는 비를 피할 곳이 있잖아 근데 내가 나가줘야 되는 거야 난리가 난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어찌 이런 일이 어떻게 바뀌어요 기도가?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에이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 안 되고 인간을 가지고 장난하냐고 별의 별 이거는 기도가 아니지 원망스럽고 너무합니다 정말 이럴 수 없습니다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 밤에 잠이 안 와 소리 지르고 답답해서 그때 그 뜻대로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래서 지금 거기 가 있어 일단 여러분을 못 만났을 거예요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여러분을 못 만나는 게 거기서 뭐 목회를 했겠지 근데 지금 내 생각은 그때 당시 내 영적 상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의 직업목사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맛을 봤잖아요 정치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내 선배 나의 라인을 열어주는 셈인데 나의 주인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좀 더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고 엄청 정치했을 거예요 나는 이미 목사가 이미 아닌 거예요 나는 망했을 거예요 더 쉽게 극단으로 저주받았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문을 닫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해요 그때 처음으로 그 모든 문이 닫혔을 때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너무 막막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중에 기도가 원망도 한참 하다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먼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저보고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럼 저보고 어떻게 뭘 해야 되나요? 딱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그 교회 간들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 딱 그 생각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내가 뭘 했을까? 하나님 내 영적 세계 영적 세계를 난 체험하고 싶어요 그게 내가 했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한 것이 그게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땐 가장 필요한 시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볼 땐 꼭 필요한 시간이 되니까 나한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정말 나에게는 축복의 시간이구나 이게 정말 복음 가진 나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단지 지금 그것이 뭔지 안 보여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 축복의 자리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나를 인도해 갔구나 고백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실수하냐 다 시달리고 고민하고 갈등하다 지나고 나서 보통 감사하다는 말을 하거든요 아 그래 거의 그러거든요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아 하나님 그 길이 인도한 길이었어 그러면 가는 동안에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시달렸다는 거잖아 그걸 원치 않아요 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누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볼 때는 요셉과 다윗이에요 요셉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형들이여 걱정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가면서 알았어 이건 하나님이 계획 속에 가는 거라는 걸 그게 중요해요 인만우에를 누리는 사람이 깨닫는 세계 다윗이 그러잖아요 사우랑한테 쫓기면서 알았어요 이게 축복의 시간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문제가 아닌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들 인사하세요 축하합니다 지금 고난의 길을 걷는 걸 축하합니다 지금 여러분 고민의 길이 아니고 축복의 길이라니까요 혹시 걱정거리 있습니까? 축복의 길이에요 지나고 나세요 하나님은 그 길을 완전히 응답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에 있는 19장 8절로 10절입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두 해 동안 그들이 집중하여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받는 게 나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지금 뭘 하기로 하느냐 지금 내가 어떤 많은 일을 하기로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주님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세 번째 언약이에요 왜냐?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가는 대로 가고 말씀이 쓰면 쓴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했냐? 일에 집중하냐? 아닙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큰 차이는 뭐냐? 마르다는 일에 집중했고 마리아는 말씀에 집중했어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냐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액션을 취하는 것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안내한 길을 정확한 목적지를 놓고 가야 하는 건데 정확히 목적지를 모르고 무조건 떠나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에 한 번이요 그게 그때 무슨 저는 늘 저희 어머님 집을 찾아갈 때 그때가 찾아가면 늘 길병원 그 길병원을 치고 가거든요 길병원 바로 앞이라고 그래요 인천의 길병원 근데 서울에 뭘 하고 서울인가? 저쪽 위에 동두천 쪽에서 뭐 하고 내려올 때 어머님 집을 들리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자세히 안 봤어 과천길병원 그걸 친 거예요 인천 그것도 과천길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길병원이 열심히 내비차고 가는데 길 방향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돌아가는 길인가 보다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서울길병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달려간다고 해서 잘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강금만큼 손해예요 강금만큼 손해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 놓고 말씀이 뭘 말하는지 지금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가 답이 나온 상태에서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죠? 감남산에서 말씀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그들의 기도에 힘 썼노라 집중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답이 나야 그 다음에 그 언약을 확신을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나 하면 이렇게 성취하겠구나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액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급해요 액션부터 취하고 가면서 말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지 집중의 시간 그래서 말씀이 정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오는 응답이 있어요 말씀이 집중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는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죠 내가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들리고 내가 왜곡된 것만큼 들려요 신기하게 사람은 자기의 수준만큼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 내가요 막 상처가 가득하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이 그 상처 속에서 들린다니까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치유가 일어나요 보통 사람들은 이미 나의 생각을 정해놔요 정해놓고 말씀을 갖다 붙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진짜 많아요 이미 내 생각은 안 바꿔 제가 지난번에 예배가 뭐라고 했죠? 산예배가? 산예배의 특징이 있다고 했죠? 바울이 그랬죠? 산재물을 드려라 그것이 산예배다 그랬죠? 그 재물의 특징이 뭐냐? 예배 때 죽여버린다고 했죠? 과학의 재물을 죽여서 드린다고 했잖아요 나를 죽인다는 얘기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견해와 경험과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치유가 돼요 의사가 제일 치유하기 어려운 환자가 누군지 아세요? 의사래요 의사가 의사 치유하기가 제일 어렵대 의사가 딱 앉아가지고 의사가 얘기한대요 그러면 자기가 속으로 나도 알아 그래서 의사가 의사를 치유하기 어려웠대요 왜? 자기 주장이 너무 많은 거라 의사라 그래서 잘 의사가 말 안 듣는데요 본인이 환자인데 포지션이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이미 환자인데 그런데 이미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내가 치유받기 시작해요 어떤 치유냐? 나의 모든 생각이 틀렸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대부분 틀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옳고 나는 틀리다고 인정을 해야 치유가 일어나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서밋으로 쓰는 겁니다 서밋은 하나님이 쓸 때 서밋이 되는 거거든요 모세가 알았어요 나는 틀렸고 주님은 맞다는 걸 엘리야가 알았어요 나는 틀렸고 주님은 맞다는 걸 그래야 그가 서밋으로 쓰여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으셔야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준 거예요 그것이 센터입니다 열한기하 6장 13절에 보면 도단성 그 도단성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인데요 열한기하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엘리야를 엘리사가 쫓아갈 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도단 이렇게 쭉 하는데 다른 선지생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먹고 사는 그 삶이 먹고 사는 거 해결하는 그 현장에 남기를 바라요 그런데 엘리사만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가 갖고 싶어 가진 것인지 이 부분에 답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는 현장으로 보여질 때부터 응답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 이곳이 나의 선교지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보고말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하나님은 예수한교회 여기에서부터 세계보고말을 하라고 하는 현장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죠 예수한교회는 잠깐 머물러 있고 나중에 더 큰 교회 가서 내가 한번 뭔가 큰 일을 하리라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보고 모를 때 천안은 잠깐 머물러 있고 내가 진짜 다른데 가서 내가 대역사를 이루리라 우리는 거의 그런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잠시 머물러 있는 임시처소야 진짜 내가 뭔가 본때를 보일 것은 다른데야 영원히 나의 응답은 못 받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지금 우리 사는 아파트 마음에 안들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수준이 저하고는 안맞아요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거기다 일단 보낸 거에요 거기에 내 응답의 자리에요 거기서 진짜 응답 받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옮겨주시는 거에요 내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인사이동의 최고 전문가라고 하나님이 인사이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옮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옮기시는 대로 가세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딱 길을 안내하셔요 언제 누구한테 안내하냐 내가 내 현장의 응답을 제대로 받고 있으면 옮기세요 내 현장을 놓치면요 놓치면 깨달을 때가 내비로 두는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못 깨닫고 있다는 걸 모르고 내가 옮겨요 그래서 달라진 게 없는 거에요 달라지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곰피알로 갔더니 호랑이 기다리고 있는 거에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이 직장은 나와 안 맞는데 너무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른 회사로 가야 되는데 그 회사에 가보세요 그런 같은 사람 그 회사에 한 명 있는데 가면 그런 사람 열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착각을 우리는 해요 착각을 한다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의 응답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제 그릇이 이 정도 아닙니다 이건 저한테 너무 작은 곳입니다 너무 크니까 거기서부터 워밍업 하라고 그 현장에서부터 좀 해보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여러분 만나고 이렇게 복음 깨닫고 하면서요 이야 진짜 이건 축복의 이런 축복의 자리가 없다 내가 이거 복음 몰랐으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복음 몰랐을 때를 얘기하는 게 지금도 20년 전에 틈만 되면 떠날 생각을 했어 내가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무슨 병인지 아세요? 역맛살이 낀 줄 알았어 내가 뭐가 여기 안 되면 저기로 가면 될 것 같고 저거 안 되면 여기로 가면 돼 계속 자리를 옮기면 뭔가 응답이 올 것 같거든 그래서 뭐라는지 알아요? 아 이게 터가 안 좋나? 내가 진철에 갔는데요 생거진철이라고 해서 생거진천 사후 용인해서 생거진천이 살기 제일 좋다고 나는 너무 힘든 거라고 해서 아 이건 내하고 안 맞는 곳이야 그러면 이제 가면 인천이 맞지 않겠네 인천 가서 고향 땅이니까 좀 잘 안 되니까 너무 안 맞아 천안이 하늘 안에 제일 평안하다니까 이렇게 저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왔는데 천안 선거회 안에 죽을 뻔했어요 안 맞아가지고 천안 죽을 뻔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되나 물 좋은 바닷가가 좋겠다 부산으로 가면 내가 부산 가고 싶더라고 기러기 기러기러 울고 너무 좋겠다 기러기가 아니라 갈매기 갈매기 울고 그때 집사람은 또 서울로 서울은 그래도 사람이 크니까 그쪽에 가 도시가 크니까 뭐라든지 서울을 다 보고만 할 듯이 서울로 가자고 나는 부산에 좋겠다고 왜냐하면 자리에 옮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있는 현장에 응답을 내가 놓치니까 계속 이동당해요 그래가지고요 3년 4년 코스로 거의 다 옮겨 다녔어요 계속 근데 여기서 복음 딱 깨닫는 걸 알았어요 이곳이 나의 선교지다 이곳을 떠날 이유도 없고 이곳은 나의 최고의 응답의 자리다 No problem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끝 이것으로 끝 여기서 전 세계 지금 다 다니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물었더라고요 어디 사시냐고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제가 천안입니다 했더니 천안이 어디 있나요? 대전 위입니다 했더니 대전이 어디 있나요? 서울 밑입니다 서울 밑이시군요 그래도 몰라요 천안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 딸내미 누가 그러더라고 서울 가서 천안에 있다 했더니 아 그 시골에서 어떻게 사냐고 그랬대 우리가 완전히 개구리 울고 무슨 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개구리 아직도 울고 메뚜기 잡고 이런 수도권이 온다고 수도권이라고 했어 수도권 전철이 온다 내가 우리가 내 응답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라 나의 것 나의 현장 아멘이죠? 오늘 말씀을 뱉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237개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지금 이런 축복의 여정 응답의 여정의 길을 걷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대가 많습니다 누구를 통해 하느냐 여러분을 통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237개의 나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죠 피해존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가진 보금 가지고 나갈 때 그 현장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은약으로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현장을 바꿔내고 현장을 살려내고 세계를 보금하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